루시 팬카페 컴퓨터? 바로 노래를 부르는 중입니다 오늘은 언니가 화장실을 안 갔어요 했어요 하지만 언니 보고 비켜달라 했어요 하고 쓰는 중입니다 곧 퇴근을 하시는데 제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있어요 잘하고 있죠 하하 내가 이렇게 웃잖아 자 자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하대요 거기 좀 아프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없어졌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힘내세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오타이의 바람 바람 바이루 하트가 이거 옛날에 배운 거 미음 한쪽 미음 한쪽 그 다음 보낼게요 창피하다 됐다 갈래요 배고파요 보니 고마워요 자 rations ake 면 하늘 감사합니다.